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 제20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0강 시간입니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세 배울 때 토지의 분류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분리과세 대상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있죠. 그러나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생산성 토지와 사치성 토지인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그리고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인데요. 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납세 의무자가 누가 되느냐. 그 종합합산인 나대지라든가 잡종지,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또 목장용지 중에서 기준 면적 초과, 공장용지 중에서 기준 면적 초과, 이러한 토지가 종합합산인데요. 바로 공시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중에서 그런 부속 토지가 되겠죠. 상가, 사무실. 이거는 납세 의무자는 공시가격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가 80억이 초과될 때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나 상가 건축물 자체는 재산세만 내는 거지 종부세는 아니죠.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만 바로 별도 합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상가 건물에도 말이죠. 기준 면적을 초과한다면 그거는 종합합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니까 2항 보니까 납세 의무자가 나오잖아요. 종합합산은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은 80억이 초과되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3절의 과세 표준과 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세 표준과 세율이 되겠는데요. 먼저 종합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종합합산. 전국에 있는 과세 대상 토지는 과표가 돼야 되느냐? 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합한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전국에 있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합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겁니다. 5억 원을 공제하게 되면 바로 이걸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바로 기준 금액, 초과 금액이다. 이 가로가 바로 기준 금액 초과한 금액이다. 기준 금액, 기준 금액 초과 금액이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의 과표는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5억 원을 차감해서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5억이 초과되면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빼면 과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뭘 곱하느냐?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 겁니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이게 과거에는 80%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90%입니다. 내년도에는 95%. 2022년도에는 100%가 되는 겁니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뭐가 된다? 과세표준이야. 과세표준. 여기다가 월급한다. 세율이 되겠죠. 지난 시간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6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었잖아요. 그런데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세율은 3단계가 되겠습니다. 3단계 초과 누진 세율인데요. 1,000분의 10부터 1,000분의 20도 있고 1,000분의 30도 있습니다. 1,000분의 10은 1%가 되겠죠. 1%, 2%, 3%가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과표는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5억 원을 차감하고 여기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 90%를 곱한 금액이 과표가 된다. 여기다가 3단계 초과 누진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산출세액을 다 내는 게 아니야. 여기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해서 토지분 재산세 낸 거 기납부 재산세를 공제합니다. 기납부 재산세를 공제하게 되면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넘겨보시면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세율이 과표가, 과표는 암기하지 마세요. 15억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10 15억 원 초과 45억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20 과표가 45억을 초과하게 되면 1,000분의 30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세율은 1,000분의 10 1,000분의 20 1,000분의 30 3단계 초과한 두진 세율을 제공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3번 보니까 토지분 재산세를 공제한다. 이겁니다. 기납부 재산세를 공제하게 되면 산출세액에서 기납부 재산세를 공제하게 되면 납부세액이 나온다. 자, 그럼 이제 별도 합산으로 넘어갑니다. 별도 합산 별도 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어떻게 구하느냐? 전국에 있는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를 합한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얼마를 공제하냐? 80억 원을 공제합니다. 80억 원을 초과한 금액이 과세 기준이 금액이 되는 것이지요. 과세 기준가격이 된다. 기준금액 초과금액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80억 원을 공제해가지고 여기다가 뭘 곱하느냐? 공정시장가입비율 90% 곱합니다. 공정시장가입비율 90% 곱하면 뭐가 나온다?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뭘 곱합니까? 이제 다시 세율을 곱하는 겁니다. 역시 세율은 종합하고 똑같이 3단계를 적용합니다.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세율은요. 1,000분의 5 1,000분의 6 1,000분의 7 그러니까 0.5%부터 0.7%까지 적용합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산출세액이 나와요. 산출세액이 나온다. 여기서 뭘 빼느냐? 기납부한 재산세를 빼게 되면은 뭐가 나온다? 납부세액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공정시장가입비율 거기 90% 곱하고요. 제일 밑에 보니까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여러분 아무래도 말이죠. 종합합산 대상토지보다 별도 합산 대상토지가 상가 건물의 부속토지이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과표가 비싸요. 200억 이하일 때는 1,000분의 5가 되겠고 200억에서 초과 400억 이하는 1,000분의 6이 되겠고 400억 초과는 1,000분의 7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별도 합산 대상토지도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기납부 재산세액 공제하는 게 나왔죠. 279쪽에 토지분 재산세액을 공제한다.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부담의 상한입니다. 세부담의 상한은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은 다르죠. 그런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이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279쪽 도표를 보면서 한번 눈도장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하시면 돼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 보니까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얼마 공제했어요? 5억 원. 그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이 기준금액 초과 금액입니다. 기준금액 초과 금액이라는 것은 5억 원을 초과한 금액을 말합니다. 거기다가 공정시장가격 비율 90%를 곱하게 되면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3단계 초과한 유진세율입니다. 1000분의 10, 1000분의 20, 1000분의 30 금액에 따라 달라지죠.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했던 재산세에 부가세액을 차감하게 되면 납부세액이 나온다. 옆에 보시니까 별도 합산 대상 토지도 역시 전국에 있는 소유자별로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80억 원을 차감하게 되면 기준금액 초과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공정시장가격 비율 90%를 곱하게 되면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과세 표준에다가 3단계 초과 유진세율 1000분의 5, 1000분의 6, 1000분의 7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납부, 재산세를 차감하게 되면 납부할 세금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제 5절로 넘어갑니다. 부가징수가 되겠습니다. 역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0년 6월 1일 기준이니까 올해 종부세를 내기 안 될 사람은 6월 1일 전에 양도하면 됩니다. 6월 1일 전에 팔면 됩니다.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권자는 누구냐? 관할 세무서지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가 되는데 그 납세지는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자는 어디가 될까요? 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둔 사람 아니겠습니까? 거주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가 되겠습니다. 주소지. 거기 나왔죠? 1항. 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 공유자는 주소지다. 주소지. 그러나 비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외국에서 거주하는데 국내 토지가 있다면 어디가 될까요? 국내 소재지.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거주자는 주소지가 되겠고 비거주자는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소재지.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입니다. 여러분 법인에도 내국 법인이 있고 외국 법인이 있잖아요. 자, 개인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개인에는 거주자가 있고 비거주자가 있다. 거주자는 어디입니까? 주소지.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기 때문에 그 국내 사업장 소재지. 국내 사업장 소재지. 아니면 사업장이 없다면 그 토지가 있는 곳이 되겠죠. 토지 소재지가 되겠죠. 법인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내국 법인 국내에 있는 내국 법인이 있고 또 외국 법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국 법인은 어디가 되느냐?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내국 법인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되겠고 외국 법인은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사업장 소재지. 본점은 외국에 당연히 있겠죠. 국내 지점이라든가 한국, 코리아 지점 같은 게 되겠죠.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된다. 뭐 이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징수입니다. 어떻게 부가할 거냐? 부가징수는 원칙이 있고 외외가 있는데요. 원칙은 과세권자가 고지서를 밟아야 징수하는 정보부가입니다. 정보부가과세 정보부가과세라는 건 뭐냐? 그 세무서 만약에 거주자면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되겠죠.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여러분들에게 고지서를 밟아야 징수하는 정부 부가과세가 되겠습니다. 외외는 납세무자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신고납부이면서 외외적으로 부가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원칙은 정부가 납세무자들에게 고지서를 밟아야 징수하고 외외적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부가과세 할 때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무자들에게 고지서를 납부 납부기간 개시일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납부기간인데 5일 전까지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마 11월 25일경에 고지서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 나왔죠. 281쪽이 둘째 줄 납부기간 출처요. 개시일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 쓰세요. 재산세도 동일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납부 개시일 5일 전까지 발부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외는 신고나쁘지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는데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도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원칙은 정부 부가과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고지서가 나옵니다. 언제까지 내라.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내라 하고 납기 내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12월 15일까지 납부를 안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거기 나왔죠? 3%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그러면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중 가산금이 붙습니다. 넘겨보시면 나왔어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0만분의 75입니다. 중가산금은 10만분의 75 10만분의 75는 0.75가 됩니다. 0.75 0.75 중가산금이 붙는데 이 중가산금의 그 징수기간 한도는 60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60개월을 초과하지 않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미만일 때 줄 쳐요. 100만원 미만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미만일 때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는 얼마지요? 50만원 미만이 되겠죠. 100만원 미만일 때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창고란에 무신고가산세 나왔죠. 만약에 여러분이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하지 않았다. 무신고 이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정부 부과세고 외외가 신고납부인데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가산세가 있는데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고요. 다만 과소신고 가산세 붙습니다. 그리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나왔죠. 신고기간 이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 고지서에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금을 적용한다. 따라서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고기간 내 과소신고 한 경우는 과소신고 가산세 그리고 신고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았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지 무신고 가산세는 없다라는 것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6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분할 납부입니다. 일정 납부기간 내 내고 일정금액 초과되는 것은 나눠서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액은요. 250만 원을 초과할 때 재산세와 똑같습니다. 애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법이 개정됐습니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6개월입니다.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분납액은 어떻게 되느냐. 250만 원 초과 500만 원을 이하일 때는 만약에 4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250만 원 초과 금액이 얼마입니까?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니까 150만 원인가요? 그걸 분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 250만 원을 초과할 때는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250만 원 빼고 초과 금액을 낸다. 이런 얘기 있고요. 그리고 납부할 세금이 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만약에 10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100분의 50입니다. 반절은 그러니까 500만 원이 초과되면 반절은 납부기한 내내고 반절은 6개월 이내에 분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절 낸다는 겁니다. 다시요. 250만 원을 초과할 때는 그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초과된 금액을 6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분의 50 이하 반절이죠. 반절은 납부기한 내고 반절은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분할 납부 신청이죠. 종합부동산세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납부기간 내 납부기간 내는 12월일부터 12월 15일까지니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납부기간 내내 고지서와 또 6개월 이내에 납부할 고지서를 수정고지 발부하게 됩니다. 부장 준다는 것이죠. 납부기간 내내 납부할 고지서하고 6개월 이내에 납부할 고지서를 준다 아시면 되겠고요. 7번입니다. 7번 거기 참고란에 잠깐 보실까요? 농어촌 특별세 분납입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 분납 금액의 비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분납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20% 붙습니다. 만약에 종합부동산세가 천만원이다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가 20% 니까 얼마입니까? 200만원이 붙기 때문에 같이 계산해서 할 수 있습니다. 7번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때는 100분의 20의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된다.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죠. 국세이면서 특정 목적이니까 목적세입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들어갈까요? 부과세 들어가죠. 쓰세보다 국세이면서 목적세이면서 부과세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8번 결정과 경정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과세관청이 여러분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해서 발부했는데 과세관청이 잘못 고지한 거예요. 과세 대상이 누락이 되었다. 또는 위법 또는 세 가지입니다. 과세 대상 누락 위법 차고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관청이 즉 세무서가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부과할 세액을 모하여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수정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결정과 경정이라고 한다. 경정이라고 한다. 다시 부과 징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관할 세무서장이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고 납부를 했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보니까 뭐가 됐어요? 신고 내용의 탄료 가 있었다는 거지 오류가 있었다는 거지 그럴 때는 과세관청이 다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해서 경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결정과 과세관청이 수정고지에서 경정했는데 또 탄료가 있거나 잘못된 오류가 발견했을 때는 다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경정해서 다시 재경정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경정을 했는데 거기에도 다시 잘못된 게 있으면 재경정 하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별로 없습니다. 아홉 번째 비과세입니다.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재산세가 비과세면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재산세에서 이런 거 배웠죠. 도로 토지 중에 도로 하천 재방 국어 유지 묘지 비과세 한다. 그러면 재산세가 비과세면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한 네 문제 정도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85쪽 1번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지난 29일 때 출제가 됐습니다. 잘 보세요. 1항 과세대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 이전 또는 유상 이전 되는 경우로서 매매 계약 작성 2020년 6월 1일 이래요. 6월 1일 날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29일 이래요. 그럼 매도인은 계약은 6월 1일 날 했지만 돈은 6월 29일 받았으니까 6월 1일 은 누구 겁니까 매도인 것이잖아요. 그럼 누가 세금 내야 돼요? 매도인 매도인은 6월 29일 날 파는 거예요. 사실은 6월 1일 날 은 계약 만 했지 사실상 수의자는 매도인 거잖아요. 매도인이 세금 내는 겁니다. 맞아요. 납세 의무자가 국내 주소를 둔 개인은 납세 지가 어딥니까? 주소지죠. 주소지. 3항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납세 의무자가 부정행위가 없대요. 특례 제척기간이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 성립 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종부세를 부과할 수 없다. 바로 과세 관청은 세무선은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과세 관청이 납세 의무자에게 5년 동안 과세하자면 납세 의무자가 소멸됩니다. 쓰세요.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소멸시효 5년이다. 나중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라는 것은 과세 관청이 일정기간 고지를 하지 않고 과세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소멸시효가 5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납세 의무자가 선택에 따라 신고 납부 할 수 있으나 신고 를 함에 있어서 납부 세액을 과소 하게 신고 한 경우라도 과소 신고 가산 세는 적용 하지 않는다. 어허 신고 납부 했는데요 과소 신고 했어요? 그러면 가산 세가 있지요. 과소 신고 가산 세는 있습니다. 무신고는 없어요. 무신고 무신고는 없고 그러나 신고 납부 가 원칙 인데 원칙 은 아니지만 내외로 신고 납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적게 신고 했다면 과소 신고 가산 세가 있고 납부 하지 않았다면 납부 불성 가산 세는 있습니다. 4번이 들렸고요.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물납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에 폐지 물납 제도는 2016년도 폐지 되네요. 2016년 8년이 아니라 재작년이 아니라 2016년이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물납 제도가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재산세와 상속세만 물납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4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2020년 설명으로 오른 것 과세기준 현재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인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여러분 주택의 공시가격이 얼마입니까? 6억이죠. 6억 그러나 1세대 1주택자는 9억이 되겠고요. 틀렸고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틀렸죠. 6월 1일이 되겠죠. 3번 납세의무자가 1주택에 대한 과표가 3억 원인 경우 3억 원인 경우는 적용될 세율은 1,000분의 3이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6단계 초과 1,000분의 5가 되죠. 1,000분의 5 그러니까 참 이거 참 나오기 힘든데 나왔어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표가 3억 원인 경우는 3억 원인 경우는 1,000분의 5를 적용합니다. 3이 아니라 5가 됩니다.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물납이 없습니다. 물납이 없어요. 물납은 2016년도에 폐지가 됐으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허가할 수 틀렸죠? 4번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없지요. 4번 틀렸습니다. 물납 없습니다. 폐지됐어요. 2016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5번 관할세무세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그렇죠? 납부기간 대신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5번이 되겠습니다. 넘겨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292쪽 보세요. 문제 7번 그리고 문제 8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문제 7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조세기준일 그렇죠? 6월 1일 되겠죠? 2번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의무자의 신고납세를 원칙으로 하고 원칙입니까? 원칙은 정부 부과가세고 외외적으로 신고납부지요. 2번이 틀렸네요. 3번 전국의 토지는 주택가격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토지 또는 주택가격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하는 인세이다. 맞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6단계 초과누진세율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3단계 초과누진세율로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하니까 인세가 된다. 4번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요건 충족시 분할납부 할 수 있으나 그렇죠? 분할납부 할 수 있죠? 250만원 초과할 때 그러나 물납은 할 수 없다 폐지됐어요. 2016년도에 5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8번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은 동일하다? 그렇죠. 6월 1일이 되겠죠? 2번 주택 이외의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다? 맞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율 고쳐주세요. 80%가 아니라 90%를 고쳐주세요. 수정해주세요. 90% 90%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해서 맞는 걸로 하겠고요. 4번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로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경우는 국내 소재 과세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렇죠?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쳐서 공시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납세 의무가 있고 별도합산 대상 토지는 80억원이 초과되어야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5번 종합부동산세 는 국내에 소지하는 토지에 대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 대상 별도합산 대상 및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여러분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성 토지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하는 사치성 토지가 있는데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주택에서는 별장도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 건축물도 대상이 아닙니다. 공장용 건축물도 대상이 아닙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득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또 양도소득 퇴직소득 이렇게 소득에는 종류가 여러가지 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주로 소득세에서 양도소득세가 제일 로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많게는 5문제에서 더 많게는 6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7문제까지도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문제에서 7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아주 자세하게 기초부터 중급 고급까지 아주 자세하게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요. 다음 시간 기대하면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건강에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국민들이 말이죠 몸과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라고요.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